1번 이유진 양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앞서 동생분이 왔다고 했는데요. 귀여운 동생분의 응원을 받아 마지막 협찬사상 모바일사상에 선정되었습니다. 네, 참가자들이 가장 어린 20살입니다. 마찬가지로 대학생이고요. 모바일사상의 수상자 이유진 양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모바일사상도 그 의미대로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. 네, 모바일사상의 수상자 이유진 양입니다. 네, 모바일사상의 수상자 이유진 양입니다. 네, 모바일사상의 수상자 이유진 양입니다.